LA 한인타운 내 노수자 쉘터 건립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지난 수요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시의회 전체 회의도 통과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특별 전체 회의를 열고 기존에 발표됐던 버몬트와 칠가 부지 대신 윌셔 블러버드와 후버 스트릿 코너 시 소유 부지에 노수자 임시 쉘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60일 동안 쉘터 설치를 위한 부지 타당성 조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후버부지 쉘터를 1년 동안 운영한 뒤 2년 더 연장 운영하는 내용과 함께 24시간 경찰 순찰 등 안전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